한 번 더 대표님 오늘 또 파티를 여셨다고 들어가지고 언니는 지난 5월 달에 한피언과 친정한 골프댈을 했었었거든요. 언니랑 친하신 분들하고 2박 3일로 무한식시에서 골프를 했었는데 그거 해단식 겸! 2박 3일까지 골프를! 네. 해단식 겸 하고 그다음에 마침 우리 경화가 100마리 됐고 유튜브 그다음에 우리 김쌤이 140마리 된 걸 기념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. 그러면 또 해단식 겸 해가지고 축하 파티 이렇게 여신 거네요? 네. 저는 6시에 또 파티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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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세요